구독 버튼을 눌러줘 우와, 저기 봐! 커다란 인형의 집이야! 인형의 집 커다랗고 신기해 어떤 색으로 꾸며볼까 나는, 나는 빨간색이 좋아 빨간색 집을 만들 거야 빨간색 페인트, 빨간색 소파 빨간색 장식 다 모아서 색칠하고 꾸며주면 완성 나만의 멋진 빨간색 집 인형의 집 커다랗고 신기해 어떤 색으로 꾸며볼까 나는, 나는 노란색이 좋아 노란색 집을 만들 거야 노란색 페인트, 노란색 책상 노란색 장식 다 모아서 색칠하고 꾸며주면 완성 나만의 멋진 노란색 집 인형의 집 커다랗고 신기해 어떤 색으로 꾸며볼까 나는, 나는 파란색이 좋아 파란색 집을 만들 거야 파란색 페인트, 파란색 침대 파란색 장식 다 모아서 색칠하고 꾸며주면 완성 나만의 멋진 파란색 집 인형의 집 커다랗고 신기해 어떤 색으로 꾸며볼까 나는, 나는 초록색이 좋아 초록색 집을 만들 거야 초록색 페인트, 초록색 책장 초록색 장식 다 모아서 색칠하고 꾸며주면 완성 나만의 멋진 초록색 집 동물들의 색깔이 사라졌어 우리가 칠해주자 돼지를 칠해보자 초록색 아니야 분홍색 쓱싹 쓱싹 분홍색 돼지 병아리 칠해보자 파란색 아니야 노란색 쓱싹 쓱싹 노란 병아리 다른 애들도 도와주자 펭귄을 칠해보자 분홍색 아니야 파란색 쓱싹 쓱싹 파란색 펭귄 진 악어를 칠해보자 노란색 어디야 초록색 쓱싹 쓱싹 초록색 악어 하늘도 칠해볼까 하늘을 칠해보자 무지개 무지개 빨주노초파남뽕 예쁜 무지개 빨주노초파남뽕 예쁜 무지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핑크 좋아 파란 좋아 어떤 색깔이 좋아 뿅뿅뿅 나는 나는 핑크 좋아 핑크공주 될거야 귀엽지 나는 나는 파란 좋아 파란 공주 될거야 예쁘지 핑크가 제일 예쁘지 파랑이 훨씬 예쁘거든 핑크 좋아 파란 좋아 어떤 색깔이 좋아 뿅뿅뿅 나는 나는 핑크 좋아 핑크 나라 만들래 핑크 핑크 짱 나는 나는 파란 좋아 파란 나라 만들래 파랑파랑 짱 핑크가 좋다니까 파랑으로 할거야 으악 그만 좀 싸워 핑크 최고 파란 최고 어떤 색깔이 좋아 핑크 파랑 어 나 둘 다 좋은데 으어 어떤 색깔이 좋아 핑크 파랑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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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내 색깔이 사라졌어 으하 얘들아 걱정마 색깔 요정이 도와줄게 빨간색 찾자 빨간색 찾자 빨간색 찾자 빨간색 찾자 저기 있다 빨간색 딸기 빨간색 딸기 빨간색 딸기 찾았다 노란색 찾자 노란색 찾자 노란색 찾자 노란색 찾자 저기 있다 노란색 레몬 노란색 레몬 노란색 레몬 노란색 레몬 찾았다 초록색 찾자 저기 있다 파란색 찾자 저기 있다 파란색 글로베리 파란색 글로베리 찾았다 빨지노초파남보 다 찾았다 색깔요정 고마워 코코가 여러 명이 됐어 누가 진짜지 진짜는 나야 진짜를 찾아라 진짜를 찾아라 똑같이 생긴 얼굴 너무 헷갈려 초록색일까 파란색일까 아니야 코코는 분홍색이야 찾았다 분홍색 코코 분홍색 코코 달콤달콤 복숭아 같은 분홍색 코코 어머 이번엔 로비가 진짜를 찾아라 진짜를 찾아라 진짜를 찾아라 진짜를 찾아라 똑같이 생겼어도 똑같이 생겼어도 찾을 수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눈이 열렸다 노란 문 열쇠 뭐가 뭐가 맞을까 주황색 아냐 빨간색 아냐 초록색 맞아 초록색 열쇠 문이 열렸다 파란 문 열쇠 뭐가 뭐가 맞을까 하얀색 아냐 노란색 아냐 파란색 맞아 파란색 열쇠 문이 열렸다 이제 방에서 나가자 방문이 무지개색이야 무지개 문 열쇠 뭐가 뭐가 맞을까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모두 합치면 무지개색 열쇠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 나왔다 색깔요정 고마워 하하하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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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좋아 검정 좋아 어떤 색깔이 좋아 뿅뿅뿅 나는 나는 핑크 좋아 귀엽고 예쁘지 나를 봐 나는 나는 검정 좋아 강하고 멋있지 나를 봐 헉! 핑크가 축하네! 검정이 더 좋아! 얘들아! 핑크 좋아 핑크 좋아 검정 좋아 어떤 색깔이 좋아 뿅뿅뿅 나는 나는 핑크 좋아 딸기 피자 만들자 핑크핑크 짠! 나는 나는 검정 좋아 초코피자 만들자 검정검정 짠! 우와! 어머! 이게 뭐야! 하하하하 핑크 최고 검정 최고 어떤 색깔이 좋아 핑크광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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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색깔이 좋아 핑크광정 흠! 너무 더워 어! 색깔 주스 마셔볼까? 무슨 색깔 주스 만들까? 빨간 빨간 주스 만들자 빨간 딸기 넣고 만들자 빨간색 주스 짠 음! 상큼해! 무슨 색깔 주스 만들까? 노란 노란 주스 만들자 노란 레몬 넣고 만들자 노란색 주스 짠 음! 시원해! 무슨 색깔 주스 만들까? 파란 파란 주스 만들자 블루베리 넣고 만들자 파란색 주스 짠 음! 달콤해! 무슨 색깔 주스 만들까? 초록 초록 주스 만들자 초록 키위 넣고 만들자 초록색 주스 짠 음! 맛있어! 부지개색 주스 만들자 알록달록 주스 만들자 모두 모두 섞어 만들면 우지개 주스 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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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랄랄랄라! 하하하하! 딸기맛! 초콜릿 맛!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맛있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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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예쁜 유니콘, 멋진 곳에 살아 달콤한 세상, 너무 아름다워, 맛있는 게 많아 랄랄랄랄랄랄랄라 어? 내 사탕 어디로 갔지? 콕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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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